블루가 들어간 재미있는 영어 이디언 1. 아우트 오브 더 블루 뜻밖의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냅니다.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. 갑작스럽게 수년 동안 보지 못한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. 2. 원스 인 어 블루 문 매우 드물게 가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일을 나타냅니다. 특별히 드문 빈도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. 나는 그를 아주 가끔 본다. 그는 항상 일로 매우 바쁘다. 3. 블루 인 더 페이스 헛수고로 지칠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쓰입니다. 무언가를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과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.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와 언쟁에도 그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. 4. 블루 블러드 귀족 출신 귀족이나 고귀한 출신을 의미합니다.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 가문 출신인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. 5. 블루 블러드 그가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존중을 보여준다. 5. 필링 블루 우울하다 슬프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함을 나타냅니다. 슬픔이나 우울함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. 요즘 우울한 기분이 들어 나는 잠시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4. 필링 Mmm 5. 필링 블러스 5. 필링 블 알뤼드